안녕하세요. 박대디 기자입니다. 이제 스위스 수시 발표가 속속 되고 있는데요. 저희 뒷배경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저희는 크로마키라서 사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제 슬슬 예비 호랑이와 독수리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비 호랑이와 독수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의 시간을 함께하는 한심일이네요. 구독자분들이 직접 촬영해서 보내주신 그 찐 행복의 순간을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근데 이거 진짜 꼭 봐야 돼? 근데 이거 별 필요가 없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 진짜 이거? 진짜 싫어 뭐? 꿈이 아닌지 보자 진짜야? 부른가? 부르러 엄마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 떨어지면 어떡해? 아유 뭐 어떻게 비언대가 뭐야? 공 facil 호우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연세대학교 면접평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평 행장학과에 합격한 강호진입니다. 두 학교 모두 좋은 결과가 있어서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너무 힘들 때마다 연고TV에서 올려주신 연고전 또는 고연전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힘을 많이 내왔던 것 같아요 제 학창시절에 버팀목이 되어주신 연고TV 정말 감사합니다 연고TV 화이팅!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간호학과 1차를 붙은 후에 지금 최저를 맞춘 상태이고 이제 최종 결과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심장이 엄청나게 빨리 뛰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를 늦추기 위해서 한번 돌렸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3자제공동이 갑자기 또 등장해서 이 판을 깨버립니다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합격을 축하합니다 수업료 입학금 포함 전액 지원 총 4학기 국제 교환 학생 또는 공개가 필요합니다 합격을 했습니다 신경 장학금을 받았어요 장학금을 받았어요 와 미치가 아니에요? 장학금 청약금 와 미치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힘들다 미치마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출려크바 출려크바 하지만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눈물이 나지는 않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수업료 입학금 포함 전액 지원 총 4학기 국제 교환 학생 또는 방문 학생 프로그램 참여 지원금 200만 원 지급 총장님 사인도 있을 줄 몰랐어요 우리 다 대단해 생생한 또 리얼 반응 너무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목소리 크게 좀 줄이고 들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텐션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차분해진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게 이러한 영상을 찍을 수 있었던 기회를 주신 연고 TV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월 달에 마지막 생기분 완성을 할 때 테디님과 연계한 유니벌 클래스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었었고 지금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진짜 저희도 합격 순간 생각하면 진짜 아직도 너무 행복한데 진짜 영상을 뚫고 오고 행복함이 완전 너무 잘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이 진짜 나중에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찍어볼 걸 그랬어 아 그니까 합격하신 여러분들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이 안 좋은 상황이 잠잠해지면 그때 꼭 캠퍼스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발표가 안 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진짜 끝에서 붙어서 그 마음을 잘 알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제가 그 대학에 꾹 붙길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함께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링 축하링 빨리 봐요